저희 회사 면접 중에 1분 동안 무조건 자랑하기를 통과해야 입사를 하거든요. 겸손하면 떨어져. 아, 진짜로? 우리 그거 한 번 하자, 그거 한 번 하자. 1분 동안 생각보다 깁니다. 아, 근데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거 저희 잘라야 돼요. 무조건 잘라야 돼요. 아니, 이걸 이렇게 잘한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 분 처음 봤어요. 아니, 그냥 있는 급여로만 얘기하면 되잖아. 승기는 1분 말고 1시간 줘야 돼요, 1시간. 승기는 1시간 뒤에. 걔는 그런 시간 외에도 자꾸 얘기하는 얘기 때문에. 짧다, 짧다, 1분. 1분 동안. 시작. 얼굴이 잘생긴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호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일단 제가 웃었을 때. 일단은 저기, 저희 어머니 세대들. 50대 이후에 어머님들은 전폭적인 지지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호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노래도 이제 웬만큼 잘하고. 어떤, 이번에 그 유튜브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금지는 사람? 아, 봤어요. 아, 예, 예. 고맨, 고맨. 고맨, 고맨. 고맨, 고맨, 고맨. 고맨, 고맨, 고맨. 또 한 번 해주셨고. 고맨, 고맨. 어, 그다음에 일단은 밥을 잘 삽니다, 저는. 저는 무조건 제가 그 어떤 팀워크를 위해서 어떤 그 뭔가 팀의 통합을 위해서 회식 잘 쏩니다. 너무너무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잘 살았어요? 뭐 건강하고. 아, 생각보다. 그다음에. 건강하고. 첫 출근과 끝 출근의 모습과 에너지가 똑같습니다, 저는. 늘. 엄청난 인재가 될 겁니다. 할게요. 합격. 와. 할게요. 합격. 와. 와. 아, 이 타이밍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주어진 시간 안에 마무리를 져야 돼요. 아. 네, 그냥 끝도 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요새 30대를 얘기하고 20대의 또 장점을 얘기하고 싶은데. 30대만 얘기해 드린 거예요, 30대. 아, 요 근래 4년 정도의 제 활동을 얘기해 드렸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음. 자, 동현이 형. 아, 이거 진짜 어렵다. 시작! 일단은 어, 저는. 아. 못 쳐갔어요. 머리숱이 되게 많아요. 머리숱이 많아요. 아, 왜? 그리고 두 번째. 모발, 모발. 남성 호르몬이 되게 많이 나와요. 제가 실제적으로 저기 아이를 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왕으로 제가 뽑혔습니다. 남들 15배에서 20배 넘어요. 빨리. 자, 그리고 살면서 뭐 시비 걸거나 시비에 희망이 한 번도 없어요. 경호 업체를 따로 안 써도 된다? 안 써도 되지. 네, 제가 있는 것만으로도 주변에 항상 제 주변에 다 평화롭거든요. 네. 네, 뭐 술자리든 뭐 다 그런 일이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어, 그렇다. 땡! 어, 땡이래. 아니, 알 게 없어. 나 뭔 얘기를 해야 돼. 아니, 그래. 아직 사랑해, 그게. 빨리 끝났어가지고. 그나마 지금 동현이 형은 40초는 자기 본인의 어떤 정자 자랑을 했고. 40초가 정자 자랑이에요. 저희 회사가 혹시 자양강장제 출시할 때 한 번 모시겠습니까? 아니, 아니. 또 외신 거예요? 자양강장제 출시할 때 한 번 모시겠습니다. 자, 은호. 자, 준비. 시작. 저는 얼마 전에 휴게소에 갔다가 호랑이 그림을 보고 관심을 받게 돼가지고. 갈게요. 한 번 어떤. 아, 그래요? 아니, 자랑. 어떤 곳인지 한 번 궁금해서 찾아보고 관심이 생겨서 이렇게 입사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벌써 15초로 거짓말을 했어요. 일단 어렸을 때부터 매년 반장을 해오고 전교회장을 하고 하면서 친구들을 이끌 수 있는 능력과 아우르면서 소통하면서 하는 능력이 있고요. 해왔고요. 그리고 저는 아스트로라는 팀으로 데뷔한 경험이 있는데 거기서 많은 아로아분들과 전 세계의 우리 팬분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회사에 입사하게 된다면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저희 회사에 딱 떠오르는 아이템이 있긴 합니다. 우리 이승기 팀장님 대단하시죠. 아이, 또 그런 거 그런 거 말씀하셨네요. 중, 중고등학교 때도 다 했다고 말씀하셨네요. 아니, 그런 거 뭐야, 맞아.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건데. 아, 아니야, 아니야. 아, 또 이러면 저 쑥스러워지잖아요. 정 쑥스러우면 여기 보면 편집하고. 어? 아니, 방송 본량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살려놔야지. 그거 어떻게 하는 거지? 그거 그냥. 나는 선거하는지도 잘 몰라, 정규현. 누가 뽑는 거야, 나는. 과연 정규현이랑 뽑는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없었나? 말도 안 돼. 아, 진짜로. 그렇게 없었어. 매년 있잖아요. 매년 있어, 한 명 있어. 매년 있어, 한 명 있어. 나한테는 얘기 안 했어. 매년. 아, 근데 되게 신선하다, 이거. 신기하다. 아, 너무 신기하다.